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ACT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있는 메일킴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CT 사이언스 수업 일정과 개념반과 실전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시험 대비반 일정입니다. 총 2개 클라스로 개설이 되었는데요. 주말반은 4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저녁 6시부터 7시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일요일은 VOD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주중반은 5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찬가지로 저녁 6시부터 7시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말반과 주중반 다 총 14회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CT 사이언스 이제 여름방학 개념반과 실전반인데요. 이번 개념반 이름을 ACT 사이언스 인터미리엣이라고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28점 이하인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반입니다. 그래서 6월 12일, 19일, 26일 또는 7월 10일, 17일, 24일 또는 7월 31일, 7일, 8월 14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개의 코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 총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전반은 ACT 사이언스 앱밴스드라는 이 이름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점에서 35점대의 학생들이 실전문제를 오전에 풀고 그리고 저와 매주 화, 목 저녁 6시부터 7시에 문제풀이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총 5세트를 풀고 화요일, 목요일 날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수업당 약 2.5개의 세트를 리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우선 ACT 사이언스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ACT 사이언스라는 시험은 총 35분 동안 40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딱 들어도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구나 느껴지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하는 데 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실 과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어머니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제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데 정말 과학을 정말 못하거든요. 이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ACT 사이언스는 어떤 정말 과학적인 과학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어떤 과학적인 지문을 읽고 정말 리딩처럼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어떤 그래프를 너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다든지 어떤 테이블을 보면서 이 변수에 대한 관계를 너가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과학 배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사실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바로 이 ACT 사이언스라는 시험입니다. 다만 당연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과학적 지문들이 속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을 선생님 제가 이 지문을 딱 봤는데 제가 딱 배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안 읽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었더니 다 맞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유리는 합니다.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풀 수는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배경 지식을 제공을 해드리는 건 속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그런 어떤 도움을 드리고자 개념 반에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특히 이제 ACT 사이언스에 자주 나오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배경 지식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유형 정리라고 두 번째 부분에 써져 있는데요. 사실 이 ACT 사이언스가 어떤 딱 틀 안에서 A가 나오면 무조건 B고 C가 나오면 무조건 D야. 이런 틀이 딱 정해져 있고 이 틀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틀을 벗어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왜 굳이 유형을 정리해 주시나요? 아 왜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관리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이라는 거 물론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 틀 안에 있는 문제들 어떤 그래도 자그마한 틀이라도 알고 있다면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까지 학생들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습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 배운 배경 지식이나 그날 배운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관련이 있는 지문들을 학생들한테 숙제로 풀어오게끔 하고 그 지문들의 몇 문제들을 다음 수업 시간에 같이 리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 관리도 연습하고 풀이 방법도 학생들이 더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소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전반은 이제 학생들이 실전 문제를 풀고 오면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틀린 문제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배경 지식이 그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배경 지식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유형의 노하우와 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팁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사실 매번 ACT 사이언스 영상을 찍을 때마다 너무나도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오답노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답노트 작성을 제가 사실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가르쳐 오면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오답노트를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자기가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고 어떤 지문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은지 등등 이제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이제 오답노트를 작성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분명히 꾸준했어요. 근데 이제 금방 두 개밖에 안 틀리고 세 개밖에 안 틀리니까 그 그때부터 딱 이제 오답노트를 작성을 잘 안 한다던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하긴 하는데 그냥 제출용인 거죠. 선생님한테 제출할 용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되게 표면적으로 이제 숙제를 대충대충 해온 게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숙제를 해오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늘 그런 트렌드가 보여요. 정말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고득점에 만약에 이 모든 학생 제가 방금 표현했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고득점에 만약에 올라갔어요. 이제 두세 개밖에 안 틀려요. 그런데 꾸준히 해온 학생은 기복이 없어요. 점수에 기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놨다던가 아니면 그냥 제출용으로 대강대강 했다던가 하면은 분명히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답노트 작성을 강조를 매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아 나는 이런 유형에 약하구나 아 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구나 아 나는 이런 지문이 나오면은 조금 먼저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더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이 틀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오답노트를 작성하면서 학생들이 그 수준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학생들이 새로운 정말 처음 보는 어떤 과학적인 지문을 접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런 감각을 키우는 방법인 거죠. 오답노트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작성을 한 것들이 몇 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뭐 공책에다가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낸 학생도 있고 구글덕스로 공유해주는 학생도 있고 그냥 그 마이크로소프트 월드로 작성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학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오면 제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놓친 부분들 또는 잘못 작성한 부분들 수업 시간에 이해한 줄 알았는데 못한 또는 엉뚱하게 이해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잡아주고 피드백을 충분히 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기복 없이 고득점에서 계속 실전문제를 풀이했을 때 왜냐하면 리딩이랑 잉글리쉬에서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언스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 또 오답노트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념반과 실전반에서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게 바로 구글 드라이브인데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읽을 거리들 예를 들어서 이런 배경 지식 알고 있으면 좋다 아니면 이런 article야 이거 읽어봐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 reading assignment에다가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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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어오면은 선생님이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실전반 학생들한테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약간 이제 실전문을 풀이하는데 두세 개밖에 안 틀리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풀어보고 싶다. 아니면 기복 없이 기복이 없으려면 좀 더 많이 풀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충분한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도 유용하고요. 개념반 학생들은 그날 배운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숙제를 또 이렇게 폴더에 저장을 해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6월 시험 데뷔반 그리고 여름방학 개념반이나 실전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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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